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정부가 더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다음 달 말쯤 단계적 일상회복, 위드 코로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될 텐데요. 강원들은 전국보다 빨리 목표치를 달성하고 미접종률도 함께 잡겠다는 계획입니다.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의 전제 조건인 성인 80% 접종 완료를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이 기존 6주에서 4주 내지 5주로 단축됩니다. 정부가 발표한 4분기 접종 계획을 보면 10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예약자는 일주일씩 접종이 빨라지고 11월 8일 주 예약자는 접종을 2주 앞당긴 10월 마지막 주에 백신을 맞게 됩니다.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예약일은 4주에서 12주 범위 안에서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. 하지만 높은 예방접종률요, 감염 위험이 크게 줄고. 강원도는 다음 달 전국보다 5% 빠른 성인 85% 접종 완료가 목표입니다.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차 백신을 맞는 강원도민 16만여 명의 접종이 다음 달로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. 또 16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신부의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고, 백신 접종을 끝마친 지 6개월이 지난 고령층은 다음 달 25일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합니다. 아울러 접종 대상자지만 아직까지 백신을 단 한 번도 맞지 않은 강원도민에 대한 접종도 독려하고 있습니다. 27일 기준으로 도내 18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 중 19만 6천여 명이 미접종자입니다. 강원도는 이들 대다수가 지난달부터 접종이 시작된 18세에서 49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. 시군별로 다 재난 문자가 있습니다. 미접종 되신 분들은 9월 30일까지 예약 접종을 좀 빨리 좀 해주시고.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누리직과 1339 콜센터, 각시군 보건소를 통해 백신 예약이 가능합니다. 지원 뉴스 원석진입니다.